배준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-D Y자 노선 등 교통현안 해결을 요청했습니다. 배 의원은 원 장관에게 GTX-D Y자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공약으로 확정지은 사업이라며 국정과제로 최종 포함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배 의원은 월판선 인천역 연장과 제2공항철도, 공항철도와 구호선 직결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이날 함께 참석한 인천시민연합은 원 장관에게 GTX-D Y자 노선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.